아 케이슬더스 다 했는데 아 오시기 서투름이면 저주도 아니지 저거는 축복이지 오시기 왔어 불격 계약하네 불격 쓸 때마다 느끼는 점 대학살이랑 비교됨 다 불격만 안집었어도 물격받은 집 없어도 와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, 잘 나왔네. 전장이 두 개나 있네. 전장으로. 물 세 개 있네. 헉, 펜촉. 못 참아. 헉. 이이이이 오 전쇄 아 아우C 뭐 안발렛 불격특 몸박스는게 더샘 잔인한 현실 하지만 불격에야말로 낭만이 있다 하지만 불격에야말로 낭만이 있다 싸혈 어디였어? 아니 딜량 미쳤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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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악 살려주세요 살려내는 드릴개 살고싶은 드릴개 아니 혈액을 달래 펀돌아스 상자나 가져갈것이지 자 이겼다 안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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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못 먹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그냥 물격 버리고 몸박 해야겠다. 안 되겠다. 아님 전장 돌리든가. 따라서 내일의 태양은 봐야지. 안 되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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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불격 개쌔다 역시 불격이야 무적 스네코 마침 바리가 아마도 안했네 스네코 각이다 차 못찾아야겠네 아니 몸박을 찾아야 되는거 아닐까 난 둘다 뭐야 에너지 왜래 에너지가 이상해요 버그에 걸렸어요 아아악 3,1,4,10 이런 와 와 이라는교 6,1,7,3 앗 쿠루쿠루 와 또 다 사미야 아 왜 그런 스네코마저 포기하지 않는것이 있으네 침화 부적 999골드 가능? 불가능 딱히 줄게 없네 지금 지우는거 보단 카드를 잘 먹어야 되는데 카드를 잘 먹어야 되는데 아! 베란 베란 제발 부적 구백 구십 구골드 무적특 이스택 구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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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 구백 구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러는 거야? 스네코 뭐 서운한 일 있니? 우리 발로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헐알 전장 연사 이도류 씽썽 기사님 기사님 기사 있어도 지금 태울 게 없어가지고 방어도 못먹는데 결국 부적이 부적특을 안단 말인가? 기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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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격을 지우면 완성 그래도 부족 썼네 여기서 부족 하나 뒀으면 되겠다 여기서 부족 하나 뒀으면 되겠다 나이스 부족 다 썼다 고맙다 억지하게 되었다 내가 부족하러 가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러 가는게 부족하러 가고 그 부족은 부족하고 계속 부족하러 가고 그 부족은 부족하니까 코트에서 부족하니까 이제 부족하러 가고 먹어야되지않나? 아 넘겨 먹지마세요 틸브에 양보하세요 방어도 난기로 올려야되는거 좀 빡세네 꼬박이 삼쿠야 아 무감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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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많아 들어봐 아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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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미가 죽어 진짜 삼삼하네 뭐지? 마우스 울리면 삼쿠 그렇게 없는데 왜 이두렵네? 왜 이두렵네? 킬추야 2070 강화할게 없는데 아이 무감각 애완불격 강화 아유 또 다 삼쿠야 뭐 뭐 애 치웠나? 애완불격 강화 2 뷹 4 2 4 2 2 3 3 무지런히 먹어 올 민마는 아이스테다 그럴 수도 있지 쌀 아이고 스네퍼야 진짜 나한테 왜 이러니 아이고 진짜 아이스테 아이스테 미쳤나봐 역시 불격이야 젠장 찬해 믿고 있었다구 아이스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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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이상한 난개봄 아이스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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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어급 불격 아이스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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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르네요. 그래도 최대책 올려서 살았네.